이 친구의 효과가 얘가 필드에 쓰면은 그 공격력 0짜리가 공격 0짜리가 발동한 모든 효과가 무효되거든요 이게 뭐지 그 그 루닉 놀리는 거거든요 드라크덱에 루닉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놀리는 건데 일단은 차원의 틈 코노게 왕 2개 세트하고요 여기서 대왕룡을 바로 발동해서 제가 아까 뽑아주고 이 친구가 복락이 먼저 까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일단 통과되면서 브레이브와이드 132 그리고 광포가 되니까 4마리 루닉한테는 이게 쥐약이거든요 허허 그 다음에 마한 발동하는 거 무효바게 해주고 왜 베놈 풍자 라트비가 있는거지 개리 파괴하면서 개리로 포올려오려고 개리한 거 같은데 이 친구의 효과가 얘가 필드에 쓰면은 그 공격력 0짜리가 공격 0짜리가 발동한 모든 효과가 무효되거든요 아 근데 루닉은 공격력 높은게 없습니다 아 하나있나? 근데 그거 안쓰긴하지 본돈의 쌍이 차원의 틈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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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우고 그 빨간 루프 응 더 비스테이드 배셀페이지 건너뛰기고 그래가지고 그거 외엔 다 0이어가지고 얘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참 제일 캄콩처럼 보이는 몬스터가 삼촌이 아니야 그리고 효과 썼으니까 삼전의 호 우라라 맞지만 아까도 아까도 말했죠 공격력 0은 무효된다고 우라라도 당연히 무효되고 삼전제 하영수 있고 범죄까지 상대가 떠났습니다 삼전제 2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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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